안녕하세요 수압사입니다 신기한거 보여드리려구요 보통 숙이미 색깔은 이렇게 얼룩덜룩하게 붉은거 섞여있어요 보이시죠 이건 돌연변이겠죠 무서운 고기 이지만 이렇게 너무 이쁜데 독을 숨기고 있는 이 무서운 진짜 신기합니다 다른색깔이 없고 전체 다 황금색 이야 신기하다 숙이미 이런 숙이미 처음 보시죠 어디서 자랐길래 이런색깔이 나오죠 이게 색수 변인가 확실히 아시는 분 계시면 댓글 좀 달아주세요 보호색을 띠는건지 아니면 그냥 색소의 돌연변인지 한번 본적이 있는데 옛날에 그때 보다 더 노랗네요 뭐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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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고